지난 시간에 티나 사건, 이 쓰김에서 티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 하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 때문이었어요. 응징이 옳은가 아니면 용서가 옳은가 하는 거예요. 응징이 옳으냐 용서가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기준이 없다면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또 정확한 이 기준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응징, 보복, 원수를 갚는 이것은 누가 심판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심판장이 돼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서는 그냥 뭐 죄를 짓더라도 그걸 다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가자.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응징이 오르냐? 용서가 오르냐? 이것은 이 방법만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세상 나라를 추구한다면 응징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연평도의 포를 쏘면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점을 타격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응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응징하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갈등이 일어날 때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오늘 분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이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명하신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마르래요.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할 때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이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뭔가를 명령할 때도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에도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무게가 있는 성경에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계속 보면 이르시되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자녀들에 관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의견도 우리의 어떤 생각도 우리의 어떤 갈등도 중단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자세예요. 가끔 이 교회들을 보면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예배당을 멋있게 인테리를 꾸며놓고 십다까를 여러 개 붙여놔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먹혀요 안 먹혀요? 그대로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소중하게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등 중에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첫 번째 1절을 보십시오. 어디로 올라가라? 배들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거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고요? 재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거기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거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배들이라는 곳이죠. 이 배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할 상황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곱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났는데 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을 세상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결국은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보복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가난 원주민들이 협공을 해서 야곱의 가정을 멸망시킬 그런 엄청난 정말 엄청난 위기 예수가 공격을 해와도 절반 정도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는 그 절반이라도 살릴 수 있는 위기가 아니고 온 가정이 어떻게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명령을 하시기를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베들로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 방비를 하고 울타리를 치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적군을 맞을 어떤 그런 방비를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거기 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까 또?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 30년 전에 네가 내 형 S&R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베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때와 동일한 위기 상황이에요.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기를 어디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들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34장 30절 말씀해 보면 가난 원주민의 협공이 예상되던 그때에 야곱의 집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그 철박한 절체 설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 길이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우리 가정에 왔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생명에 또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들로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 길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뭘 요구해요? 왜 재단을 요구해요 갑자기? 왜 재단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재단이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재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 피 흘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재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대속해야만이 우리 앞에 따라합시다. 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적을 아무리 방비를 하고 군비를 확충을 하고 승을 쌓고 무기로 무장을 해도 따라합시다. 소용없다. 우리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왜 망합니까?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데레에서 뭘 요구한 것입니까? 재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재단에서 흘려지는 피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베데레에 올라갈 수 없고 베데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그 재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데레에 올라가기 위해서 2절을 보니까 준비를 합니다. 자, 재단을 쌓기 위한 준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요. 신약시대로 말을 하면 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옵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오지 마시고 정말 준비를 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참 이 예배 전에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한 30분 이상 막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서 오래 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게 그게 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찬양, 보금성 틀어놓고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그냥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단을 쌓기 위해서 오늘 야곱이 준비를 하는, 그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지금 야곱의 집에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정결케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만 정결케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정결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게 그랬어요. 보십시오.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 사람. 잘 보십시오. 자기 집안 사람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직계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혈통, 직계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과 사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 외에, 직계 혈통 외에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의 집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하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야곱은 가족 전체를 지금 예배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은 케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하나로 지금 야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결의식의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뭘 하라는 것입니까? 2절을 계속 보시면 이방신상을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승이에요. 영적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종교적 변화를 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이미 영적 변화를 일으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말하 정결케 하라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 변화 두 번째는 내적 변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구한 게 뭐예요? 허벅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 변화까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허벅을 바꿔 입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허벅은 첫 번째 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으로써 이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허벅은 사역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갈 때 뭘 입고 나가요? 군복을 입어요. 아가씨는 시집 갈 때 뭘 입어요? 드레스를 입는 거지요.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그죠? 자, 주부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또 남자들은 작업을 할 때 작업복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요? 외출복으로 바꿔 입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예복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일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여복을 바꿔 입는 거지. 단지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행동양식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야곱의 집은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집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하겠지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그런 집이니까 얼마나 야곱의 집이 뜨겁겠어요. 막 불타는 정말 불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집이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내가 목사다. 그래서 우리 집이 충만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장르고 내가 권사이니까 우리 집은 성령이 충만할 거야. 믿음이 충만할 거야.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한번 이 야곱의 집을 한번 오늘 들여다봅시다. 야곱의 집안에 뭐가 덕실거립니까? 하나님이 덕실거려요. 이 야곱의 집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덕실거립니까? 이방 신상. 우리 성경에는 신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엘로힘이에요. 이방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승기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을 말하는 거죠. 이 야곱의 집에 놀랍게도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야곱의 집에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만나고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야곱의 집에 어떻게 우상이 덕실덕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집에, 권사님 집에, 장모님 집에, 우리 십사님 집에 어떻게 사단이 덕실거려줄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뭐다? 현실이다라.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야곱이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야곱의 집안에 웬 우상이 가득 있다고 그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무슨 우상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우상을 버립시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요. 아니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몇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뭐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만 이 야곱의 집에 우상이 따라합시다. 바글바글했다. 야 기막히지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이 집에 우상이 이렇게 득실득실했다고요. 야곱은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에 뭘 찾아낸 거예요? 죄를 찾아낸 거예요. 우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음을 티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는요.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뭐부터 버려야 해요? 우상부터 버려요. 이게 영적 변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신상, 이방신상을 버림으로써 내게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정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의 증거가 옷을 뭐하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므로 신분도 사역도 삶 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서가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내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제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요. 이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목사라 그러면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내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종교입니다. 가짜 종교는 항상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변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내 쪽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해요. 다 가짜예요. 가장 먼저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집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왔다니까요.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딱 이루었는데 그렇게 가정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그 가정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가정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가득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영적 통혼이에요. 영적 통혼. 우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자 드라빔. 이게 이방 신상이잖아요. 이 드라빔을 라엘이 어떻게 숨겼어요? 라반이 찾으러 왔을 때.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은가요? 엉덩이 밑에. 드라빔을 엉덩이로 깔고 앉을 수 있으면 그것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훔쳐올 수 있으면 그게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지고 와요? 가난한 땅까지 가지고 와요. 이게 영적 통혼이에요. 영적 통혼. 이 영적 통혼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은 세계모로부터 육적 통혼을 요구받습니다. 육적 통혼이 일어나서 영적 통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 통혼이 먼저 일어나 있기 때문에 육적 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동성애로 덜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지금 동성애로 교육,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성애로 통합되고 있어요. 정치, 문화, 경제 할 것 없어요. 교회까지도 심지어 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까지도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이게 이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영적 통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통혼으로 인해서 사돈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육체적 불폐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에게 재물을 드릴 때 가장 최고급 재물이 뭐예요? 사단에게 재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재물은 소라고요? 돼지예요, 돼지. 사단에게 제사드릴 때는 항상 뭘 갖다 바쳐요? 돼지 머리 갖다 바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게 뭐 그냥 돼지 차별이 아니고 짐승 차별이 아니고 돼지가 하는 게 부정하잖아요. 하는 게 잡식성이고 아무데나 들어놓고 토한 것도 먹고 육식도 하고 뭐 꾸중물 다 먹고 그런데 이 사단이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나 믿습니까? 영적 통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적 통혼 같은 게 음란한 게 부정한 게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부상이 없는가? 부상이 뭡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부상이에요. 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덜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덜 신경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 내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걸 빼저리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 전체를 드리고 야곱의 집안 전체를 드리고 베데로 올라가서 이 죄를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위대한 슬교가 나오지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야곱의 설교는 굉장히 간력하면서도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일어나. 어디로? 베데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기 간정을 하지요.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말하고 한다. 재단을 쌓으려 한다. 야곱은 베데로에서 가족의 대숙지사를 지금 기획하고 가족들을 끌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재단을 쌓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자 야곱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베데로 올라가서 뭘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재단을 쌓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정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이 길만이 살 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계획을 단행하는 것이요. 집안 종교계획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종교계획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계획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범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차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난 원주민들이 협공을 할 우려가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북핵으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전라 전투기들을 배치를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어요?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부응해하고 있어요. 부응해하고. 아니 지금 적이 협공을 할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가족들 모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부응해합니다.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뭐 하자. 하나님께 재단사 차.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우상을 버리자. 지금 적이 협공할 위기에 가족들이 턱을 뭉쳐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뭐 우상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갈등이 생기겠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방신상 트라빔을 훔쳐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야곱이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돈을 주고 산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간직해온 것인데? 어떻게 지켜온 것인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분 양보해서 야곱의 직계가족은 야곱의 이 말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집안에는 직계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이는 직계가족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의 직과 연결이 되어서 야곱과 지금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몸 전체가 우상덩어리예요. 그들의 손에는 항상 뭐가 달려있어요? 우상이 들려있어요. 어디를 가도 이 우상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귀에는 항상 귀걸이를 달고 다녀요. 그 귀걸이가 뭡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목걸이가 부적이에요. 이게 그냥 목걸이가 아니고 그냥 귀걸이가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부적이에요. 신이에요. 신상이에요. 이거 달고 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돼. 이거 달고 다니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손에 뭐 들고 다녀요? 묵주, 염주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들고 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십다간 목걸이 이거 들고 가면 안심이 돼요. 잠이 잘 와.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선축해 다니는 사람들 또 집에 가서 보면 항상 주먹만은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마리아처럼 인형이 있죠. 거기에 앞에다 또 촛불 써놓고 그게 뭐예요? 부상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를 빨갛게 해서 탁 집에 붙여놔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표로 붙여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붙이놓음으로써 내가 안심이 된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어쩌면 이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 설교가 그 집안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야곱의 그 집에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심각한 갈등 그 야곱의 집을 화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모험적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배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야곱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